자동차의 개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은 열기구, 비행기, 로켓의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꿈 편지에서 전복, 유선전화 휴대폰으로 발전하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항생제, 백신, 신약, 유전자, 항암제, 줄기세포 등 개발에 힘입어 인류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꿈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도전도 멈추지 않습니다 공학기술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공학기술 미래를 만드는 엔진력 미래를 만드는 엔진력 반응 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